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산 신비분들께 먼저 인사를 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혜샤벳입니다 아 깜찍하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살살 녹는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팬들 듣겠습니다만 우리 남성팬들 우리 남자분들만 소리질러 윗끄빈의 울부짖음 왼쪽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왼쪽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제18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축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? 한분한분씩 네 우선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정말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정말 열심히 놀다 갈거니까요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한분한분 뭐 이제 그 네 분으로 재평선 됐잖아요 저희 소개하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인사를 좀 저희는 달샵의 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아시죠? 네 네 자 이제 네 명으로 재평선 돼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텐데 무엇보다도 새로 임하는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팀의 리더이신 우리 어떠세요? 네 저희가 또 오늘 의미가 있는게 저희가 또 9월 29일날 저희가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죠?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달샵에서의 달콤한 노래 함께 들어볼텐데 두번째 어떤곡 찾아볼까요? 네 저희 저번 앨범이었던 조커라는 저저번 앨범이죠? 네 조커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조커 아세요?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달샵의 두번째 곡 저거 박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조커라는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I wanna get me on a baby get me on a baby 저칼 저칼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저칼 저칼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조커라는 부분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재미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커 들려드릴게요 경호 just 유 militИНА Rogue 가방 소통 우리 Essen 놈 Ni En 첵